안녕하세요. 해커스금융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해커스금융에서 투자자산운용사 AFPK CFP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송현남입니다 인터넷 강의가 아닌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금융과 취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을요, 대표로 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금융자격증에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바로 금융자격증 시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는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금융자격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격증이죠 AFPK와 투자자산운용사 이 두 가지 자격증에 물을 초점을 맞춰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또는 우리가 금융자격증을 위한 트렌드를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을 필수 시청해 주세요 자, 우선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는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말씀드릴게요 금융권에 취직하시는 신입사원분들이요 평균 두 개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특히 투자자산운용사라던가 AFPK 이 자격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자격증들은 우리가 금융권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런 자격증의 선후 자격증 내용들 간단하게 몇 가지 더 보면 먼저 대행인 자격이라는 거는요 이게 실질적으로 금융권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로 따야 되는 자격들이고요 그 다음에 AFPK나 투자자산운용사 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자문인력이라는 자격증을 따요 그래서 자문인력은 실제로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취득할 필요는 없고 금융권에 취득한 이후에 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자격증들, 전후 자격증을 제외하고 가장 핵심적인 자격인 AFPK와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AFPK 자격은요 은행권을 취업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따는 자격이고 이런 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자격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이런 은행들에서는요 AFPK를 최형 우대 자격증으로 두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입사하고 나서도 이 자격증을 따냐 안 따느냐가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된 데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리고 진급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FPK는 은행권으로 가겠다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자격증이 돼요 그럼 이제 AFPK를 취득하고 싶으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것도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AFPK라는 자격은요 기본적으로 재무설계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인데요 이때 이제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윤리적인 내용들이 같이 수반되어지냐 이런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자격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라던가 금융권 취득을 한 이후에 고객 응대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신다면 실무에서 꽤나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전문가로서의 인식도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AFPK 자격은요 모듈 1과 모듈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모듈 1 같은 경우에는 재무설계 그리고 윤리 그리고 은퇴설계, 부동산 설계, 상속 설계 이렇게 감옥이 구성되어지고요 모듈 2는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 투자 설계, 세금 설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응시하면은요 1과 2, 이 두 가지에서 평균 70점을 취득해야지 우리가 합격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이제 AFPK 자격증이 나오는데 공부하실 때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이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자격은요 먼저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AFPK하고는 약간 조금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필요한 자격과 증권사 즉 어떠한 판매 목적으로 따는 자격증의 차이가 되겠죠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고격별로 종합적 자산운용관리를 하는 자격인데요 이때 레버카우트 같은 상품을 취급을 할 때 반드시 이 자격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매니저들이 있죠 펀드매니저들이 따야 되는 가장 기초 자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은요 먼저 크게는 윤리와 관련되어진 금융상품 그리고 거시경제나 미시경제를 따르는 경제파트와 자산운용 그리고 운영전략과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 이렇게 파트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합격 기준은요 응시과목별로 40%를 넘어야 돼요 과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점수가 70점을 넘어가셔야죠 총 100문항 중에 70문항 이상을 맞추셔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또 지금 설명드렸던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에서요 취업시 우대하는 자격으로 또 취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자격이나 우리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이 두 가지 자격이 모두 다 있다면 은행 또는 증권사 금융권 어디로 가더라도 다 대우받을 수 있고 취업과 관련되어져서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니까 반드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취업할 때 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취업하고 나서 또 자산운용이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루기 위해서는 또 이 자격 등이 필요한데요 또 앞서 설명했던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자격은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이에요 앞서 제가 레버카운트나 이런 이야기 조금 드렸었죠 실제로 금융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이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판매할 수 있고요 이거 없이 판매하면은 자격이 없는 자가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이제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운용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가 투자일임이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요 이 투자일임이라는 것들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고객이 돈 가져오면 그 돈 갖다가 물건에다가 상품에다가 포트폴리오 짜서 판매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도 전부 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거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금융자격증 중에서 AFPK랑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조금 해소는 됐을 건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부족하겠죠 그런 건 추가적인 영상들에서 계속 설명드릴 거고 이 AFPK나 투자자산운용사 공부하고 싶거나 자격취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강의에서 보다 더 쉬운 설명과 자세한 설명들 그리고 어느 쪽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의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다음 영상에서는 자격증별로 유용한 공부 팁을 설명드릴 거예요 앞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게 했던 내용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다음 영상에 다 나올 거니까 반드시 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반드시 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해커스금융 유튜브 채널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자 이상 해커스금융의 송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